오늘의 곡 제목은 TASTY라는 곡인데요 TASTY? TASTY STY 맞아요, 맛 예, 사랑의 맛을 제대로 보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인데 사랑은 어떤 맛이 댄스라차인 만큼 사랑에 허우속되는 그런 느낌을 음악의 퍼포먼스에 담화 받습니다 아... 카메라 아주 잘 예, 아,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좀 진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을 좋은데, 본회와 안무도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러한 곡입니다 약간, 이거 빨간색도 잘 어울리고 cord夠 아니면 어두운 그런 뭐라해야되죠? 쿨한 쿨한 톤가 뭐라 interesting 후 terms 약간, 사랑을 사실 약간 갈거하는 내용 갈거 JANNING YOU calories STAY의 마음 STAY이가 우린 원을 바라볼 수 있게 ttz 그리고 약간 집착을 좀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. 그걸 잘하다가 웃어. 네 아무튼 그런 좀 섹시한 노래를 오랜만에 댄스라처럼 해보고 싶어서 해보았습니다. 너무 좋았죠? 고맙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어서